네 오 김예은 선수 투뱅크 오 횡단이었어요 횡단이지만 정말 멋지게 쳤습니다 네 아 저는 야 이 투뱅크 쉽지 않은 공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쳤네요 진짜 칼날처럼 두께도 좋았고 또 저 상태에서는 과감함이 필요하거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내공이 원 투 나올 때 빨간 공간에 키스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내고 가느냐 내공이 먼저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또 두껍게 쳐버리면 키스는 쉽게 뺄 수 있지만 내공 컨트롤이 좀 어려워지죠 네 자 일단 와 너무 좋네요 오늘 김예은 선수의 오 오 이게 안 맞았어요 야 하 정말 이건 운이 없는 거죠 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3쿠션이 이루어진 지금 4쿠션까지 됐잖아요 좀 많이 내려가가지고 아 근데 공이 너무 일찍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야 아 그러니까 이게 앞공을 두껍게 쳤을 때 내공이 힘이 없어지는 그 상황이 그대로 나온 거죠 네 어 김예은 선수 어 김예은 선수